안녕하세요! 복장 좋아요? 잘 어울리죠? 제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팅크를요? 나 이거 팅크 앞치마 입었는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딱이에요 딱 의원님께서 집에서도 앞치마를 좀 하시나요? 그럴 시간이 없지요 거의 자다가 나가는 게 그런 일상이라 밖에서 열심히 앞치마 이상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어제 와이프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생일 어제 와이프 생일이었는데 어제 그냥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저희의 친정 아버지야 하나는 안으시 마시고 오늘은 사모님 좀 안아보세요 안아줘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양념이 너무 맛있고 면도 수영에 쫄깃하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우리 한 그릇 더 먹을까? 우리 한 그릇 더 먹을까? 네 저 아래는 축정북도 아래는 편찰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은 liegt 이게 꼭 산이 이루어쓰 85도 영어로도도 기단이 없었어요 한 그릇 더가 한 그릇 더가 그런데 대화 중 다음 주 때문에 시간이 없으셔도 팁으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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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저 송석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